이거 칭찬해! 매튜 칭찬해! 면허 시험은 떨어졌지만 데바데는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오! 이렇게 스프린트로 공짜로 능력 빼버리깅! 나이스! 이게 스프린트의 참맛이지! 제가 이래서 스프를 못 끊습니다 야! 나 타볼래! 오! 좀 빨라졌어! 빨라졌어! 확실히 빨라졌어! 왜!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나 사람이야! 이게 이제 킬러도 탈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어졌다 이게 킬러도 눈사람 탈 수 있으니까 생존자가 야 이거 혹시 킬러 아니야? 하고 이제 좀 겁에 질리는 거지 그래! 원래 킬러도 탈 수 있었어야 돼 이번에 이벤트는 좀 재미있는데? 이거 칭찬해! 매튜 칭찬해! 이번에 이벤트 잘 수정했어! 기존의 눈사람 이벤트는 개쓰레기 기존의 눈사람 이벤트 처음 도입했을 땐 진짜 개쓰레기 같았는데 생존자만 눈사람 탈 수 있고 눈사람 한 번 무적이니까 그쵸 그쵸 공포게임에도 잘 어울리고 테마에도 잘 어울리고 아! 아주 칭찬해! 킬러가 눈사람 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눈사람에 탔을 때 무적이 안 된다는 점 요거 두 개만 수정했을 뿐인데 똥 이벤트가 갓 이벤트가 됐어 야 하나 더 타 재밌는데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더 재밌어 난 눈사람이다 난 눈사람이다 봤나? 아잇! 아 이거 살인마의 본동 발동 되나보다 이거 두둥 두둥 발동 되나봐 겉구라뇨 나름 뛰시는데 하이킹 하시는 분이라고 좀 정정하자 하이커 정도라고 하자 하이커 런구 아니죠 런구는 블라이트죠 하이커 보람의 공원 파워 워커 헉 좋은지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킬러도 눈사람 탈 수 있다 그랬잖아 나 왜 여태까지 이거 부수고만 있었냐 야 나도 탈래 타사코도 눈사람이랑 놀랭 이거 뭐야 눈사람이 저 눈사람 리젠 위치가 이상한데? 이 눈사람 이 눈사람 개구멍을 막고 있는걸? 그러게요 이거 때리면 이거 나가지 않아 때리면 나가지 않아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탔을 때 시점이 계속 킬러 그대로네 재밌네 호로록 낙지 나한테 오다요? 와 게다가 시계까지? 따봉의 시계? 왜 이렇게 이타적이야 이 사람들 손 떴다 밤부슬 이어성 어 브루탈 있다 확실히 빨랐죠 빨랐죠? 빨랐죠? 뭘 빨라 아니 근데 발전이 엄청 빠르다 내가 킬러라면 진짜 어이없을 정도의 속도인 것 같긴 해 갑자기 킬러업장에서 뭘 했다고 자기 증명일 수도 있겠고 그러게 둘이 계속 함께 돌리네 내가 걸어가야겠다 의신하나요? 거기 너 있고 여기 나 있지 거기 너 있고 나 있지 공기라 바로 문 따버리기 자세 왜 이렇게 웃기냐 공기라 게임 아주 잘 돌아가겠다 아니 오늘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회장님? 오늘 월급 나오셨나? 큐피드 스킨 해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미션 걸리지 않는 이상 안합니다 그거는 좀 죄송해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룰이 정해져 있어요 저의 안구도 신경 써주세요 제가 지훈이 형을 엄청 싫어하진 않지만 그 옷은 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딱히 보고싶진 않을 거야 큐피드 지훈이 형을 인게임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게임 들어가기 전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 보노님이 2만원 들었는데 그걸로 안되냐고요? 아휴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싶다고 아휴 아휴 생졸자분들 빨리 레디 해주세요 얘 얘 이제 뒤돈다고 제발 아 안돼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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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밀당 개쩐다 진짜 막 약간 지훈이 형 등 봤어? 지훈이 형 등 봤어요? 살짝 돌까 말까 하는 것처럼 개킹 받는 거 살짝 이제 돈다 하는데 안 돌고 어깨를 살짝 움직이면서 이제 돈다 하는데 이제 또 안하고 들썩들썩 개킹 받아 갈축 으흠 어 저기있다 남자 박제잎 이게 바로 고점의 학지훈 폭발력의 학지훈 그리고 매그가 누가 뛰어오는데요 매그 또 싸보 따지 싸보 따지 매그 근데 혹시 눈사람 살짝 쳐봤다가 타격되는 거 요거는 안 되나요? 눈사람을 딱 쳤는데 타격이 돼 그럼 미션 실패인가? 아 실패에요? 아 저렇게 세 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ㅷ constructs 날 미치게 하는군 날 미군 이거 지켜야되덩 와우 관통카우 이게 바로 고점의 학지훈이지 아 신기음성 변태 스킨 아니 큐피티 스킨에만 있는거에요 뭐 그거나 그거나 음 한대공짜 올랄랄랄라 올랄리 잠깐만 충전해야돼 일단 발전기 뭉치는건 실패했고 생존자들이 좀 잘 돌려가지고 그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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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학지훈 진짜 구린데 성능은 진짜 쓰레기같은데 왜이렇게 재밌냐 너무 재밌네 재미있어 달려도재미있어 달려도재미있어 찌개비 이것은 매그 너였구나 나 미치게 하는군 노란 뉘우자 노란 뉘우자 예 그거다 항출혈제 아하 또 평타를 못 때려 이거 아이고 아 내 들 때는 이거 쳐도 된다 그랬죠 들 땐 쳐도 된다 그랬지 에잉 뭐죠 너 어쩌다 미션 걸러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형 다 못 치는 미션 툭 툭 툭 툭 직선의 악지훈 어 피버타임 어 어 지금 광란의 도가니야? 광란 그 자체야 지금? 미쳤는데 지금? 지훈이 형? 와 그냥 와 오마이갓 아니 뭐지? 역시 즐기면 되는 건가? 아니 왜 올방생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올킬이? 아니 이걸 3킬 이상이? 딩 야 근데 이 둘은 확실하게 다잉큐 아니다 둘이 다잉큐였잖아 지금 서로 쌍욕받고 있어 야 이 개 왜 여기로 처음 들고 와가지고 이런 개 야 이 너 쌍 그냥 아주 그냥 서로 친구였으면 쌍욕했을 듯 너 피방비 니가 내 그러면서 응 구했네 어 저 있다 이 녀석 너무 재밌다 지훈이 형 아니 뭐랄까 아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근데 내 플레이에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그것이 케이팝의 매력? 언제 케이팝 아이돌이 수리금을 던졌죠? 일본 닌자처럼? 이거 아무리 봐도 아일러브 코리아 아일러브 스시라 아닐까? 아일러브 코리아 렛츠 잇쓰쉬 아잇노 코리아 타케시마 타케시마 아이럽 타케시마 그런다니까 와 근데 출구 가깝당 이거 맥을 못나가겠는데 어 왔다 구하러 왔다 근데 이거 이러면 올킬인데 구하러 오면 올킬이죠 아야아 맥 어디갔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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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벌타임 보람의 공원 줌밧댔스 아주머니 이게 줌바 댄스의 힘이다 지은이 형 다시 매력에 빠져버렸어